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여러가지 위험한 신들이 있었지만 카치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실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험함을 느끼기보다는 그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대리만족이나 스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비해서 계단을 내려온다든지 이런 신들도 오히려 더 웃으면서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계단에서 내려오는 씬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용을 알고 그 시퀀스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사운드를 함께 봤을 때 저는 그때 되게 엉덩이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한테 카치신 씬들은 그랬습니다 부상 당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앞에 계시는 희순영도 그렇고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은 거의 1년여 동안 영화 찍으면서 감독님 또한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무릎 인대를 박희선 선배님은 다치셨었고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는 격술 액션이 많다 보니까 물론 영화에서 편집돼서 가슴 아픈 것들도 있는데 양쪽 엄지손가락을 똑같은 곳을 영화 찍는 동안 두 번씩 다쳤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치면 원래 다친 데 또 다치는 경향이 많잖아요 소재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 이미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곳곳에서 제작되고 있었고 미리 그리고 제작되어진다는 걸 저희 영화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글쎄요 저는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해서 다 같은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그것이 말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소재보다는 지동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기관 사내의 어떤 그 감정이 제 마음을 좀 더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 선배님들하고 영화를 찍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박희순 선배님 만나서 영화를 찍었는데 원래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셨는데요 영화에서 만나서 촬영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용의자가 저한테 준 선물 중에 또 그 큰 선물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겠습니다